1. 성화국제목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홍영진 합격하시고 축하드립니다! 안녕하세요 저는 성화국제목고등학교를 졸업한 홍영진입니다 합격수과를요? 아직 얼떨떨한데요 합격했다는게 아직 실감이 잘 안됩니다 학원에서 가장 도움이 되어서 아무래도 레슨 선생님이랑 함께한 1대1 수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주일동안 내주신 숙제를 하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연습을 계속 꾸준히 했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스트레스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고기를 가지고 꾸준히 하게되면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의 장점은 제가 무대에 서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연할 수 있었던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에 설 수 있었던게 굉장히 뿌듯함도 있고 얻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뭘 얻었죠? 제가 좀 자신감을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관중 앞에 선다는게 많이 흔한 기회가 아닌데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즐거운 학교생활 하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